지난 8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관 협동으로 추진된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관내외 우수기업 31개사가 참여했으며 제공되는 일자리는 357개였는데요. 천여 명의 방문자 중 694명이 구직 등록을 신청하였고 현장 면접 인원이 600여 명, 채용이 결정되거나 2차 면접이 확정된 인원이 150명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줄 문화공연과 이력서 자소서 클리닉, 면접 메이크업, 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을 진행했으며 4차 산업 체험관인 드론 체험관, 경기도 와우스페이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앞으로도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취업률 재고를 위해 노력하는 남행지 씨가 되길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